관련해서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냈을 때가 바로 반인륜적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었던 대통령실인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5년 동안 빈자리였던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것은 5년 만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한인권대사의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 대통령실인데요.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일단 5년 동안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상태였습니다. 맞아요. 5년 동안 공석상태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인권대사 이후에 후임이 결정되어서 5년간 공석상태였죠.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인권대사가 임명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인권대사가 임명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에 상당히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실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예컨대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논평을 좀 해주셨네요. 원론적인 논평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부분일까요? 그러면 최근에 집권 여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렇게 민주당이 인권 인권 외치는데 왜 이런 인권 대사에는 공석이었냐라는 속내도 있을 수 있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혹은 북한 당국하고 북한 주민들 좀 별개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좀 챙기겠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런 뜻입니까? 참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인권은 굉장히 선택적인 것 같아요. 보면 항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더군다나 북한 인권재단 저것도 문재인 정권이 안 하다 안 하다 결국에 밀려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성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권재단의 사무총장을 갖다가 누구를 시키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 결국 또 5년 동안 하나도 임명 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북한 인권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도 국내에 있는 탈북자분들이 북한의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단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아예 못 보내게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국내에서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 옹호하면서 민변 같은 게 생기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호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간첩 조작됐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북한 사람들의 저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선택적 인권 아닌가? 인권은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대사를 이 시점에 5년 만에 공석인 자리를 임명한 대통령실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왜 3년이 지나 지금에서야 북송과정 영상을 공개했냐. 오늘 민주당에서는 통일부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의도라는 것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쇄살인을 저지른 탈북 비탈민들이 이분들은 당연히 북한으로 북송되는 걸 싫어하겠죠. 이 정부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장과 감성적인 동영상 공개 같은 것으로 뭔가 판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공한 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공한 세력들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때 왜 내놓지 않았냐. 통일부는 북풍부로 기관명을 바꿔야 의도를 갖고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야당은 받아들이고 있네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다. 쭉 일관되게 흐름들이 끊이지 않게 부처가 이 흐름이 끊긴 것 같으면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북송 문제가 귀순이냐 추방이냐라는 논리. 그다음에 흉악범을 이렇게 내쫓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북송 문제 그만해라 라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 보니까 통일부의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요. 새로운 게 드러난 게 없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인권을 간주한다. 왜 대한민국 지금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왜 갑자기 3년 전에 얘기를 꺼내서 그 16명 중에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통을 난리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가 국민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높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지금 중요한 것들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오늘도 대구 조선 해양 내려갔을 때 설사 그게 불법이라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떤 인권적인 침해를 당하지 않는지 그런 거 살펴보지 않을까요? 일단은 때려잡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대화를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를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부분을 다루는 것들이 국민 눈높에도 맞고요. 두 번째는 3년 전에 끝난 거를 끄집어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못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빛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 정부에서 그거를 채워나가면서 새롭게 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이게 화합하고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서 대변인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왜 이 시점에 의도적으로 감성팔 이용으로 영상을 공개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조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따로 입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공개된 과정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진 공개됐을 때 거기에 보면 영상을 찍는 양쪽 두 사람의 사진이 나와요. 그중에 왼쪽은 아마 한미연합사나 군인인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저 뒤쪽에 보면 또 영상을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실의 일부 기자들이 이 영상을 찍은 것을 좀 달라. 이렇게 계속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통일부가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글쎄요. 이거 뭐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건데 그 소장 여부를 지금까지 통일부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알아보고 이렇게 돼서 공개된 경우인데 물론 그래도 최종 공개는 통일부가 결정을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왜 3년 동안 어디다 묵혔다가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경우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정권교체 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제적으로 인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한 행동을 한 문재인 정부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빈자리였던 북한 인권대사 오늘 대통령실이 임명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강제 북속 논란 얘기까지 차례로 만나봤고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죽 문화 문화 아멘